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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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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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구마 주차 고구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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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 뜨거 콜라는? אני이 부끄러워 남편에서 고생하고 고생한 하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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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! 마! 음! 겁나게 아, 끄 마! 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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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찬송을 부어 왔어요 오늘... 메뉴는? 고춧가루 빨대에 전달하러 왔어요 소금을 다 먹었어요 다시 먹고 싶었죠? 그리고 반찬을 하고 바로 배달왔어요 전 발 닿는 데가 있잖아 발 닿는 게 낫다고? 아니 구도가 어떻게 되는데? 구도가 뭐가 난데? 네가 어디에 앉는 게 난데? 여기 앉는 게 낫겠지 여기서만 근데 아깝다는데 우리가 개술들더라 아니 뭐야? 하얀 거 같아 네 바로 나는 원래 구치게? 아니 유다가 구치게 앗, 뜨거 아, 뜨거 형이 급하게 방송을 주셨어요 오늘 촬영 시작된 후 오늘 날씨가 전화가 없어서 나아도 다 먹었어요 안 보고가서 다 먹었어요 이거 왜 이렇게 먹고 뭐 뿌려야하는게 간장 전화가 없으면 좋지 잘할 수가 없습니다 잘 먹어요 나가자 다가가야 다가가야 어머니까 귀닫고 머물까 머물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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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1번에 먹어야 하는데 오늘은 한참을 먹어야 합니다 하루가 쉬는 못먹을 때 그리고 남은 오일은 오늘의 아침은 오늘의 아침이 예전의 아침이 오늘의 아침은 한참을 먹으러 왔는데 오늘의 아침은 오늘의 아침은 오늘의 아침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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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개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2개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3개. 3개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3개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3개. 4개. 5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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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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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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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용히 해 왜 내가 더 잘하나 봐 인생이랑 여하니 쿠키 여하니 조용히 해 여하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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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 핸드폰으로 왜 보여 왜 보여 나이브야 나이브 여하니 여하니 양거opod 지아 그 때 여하니 여하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